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준비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으로 위텍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지급명세서, 부가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위텍스에서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란 특정 세금에 대한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도 요구하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요구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이 서류가 비용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많으니까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위텍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겠습니다. 위텍스 로그인 전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과세 물건지 주소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할 프린터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납부 결과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누릅니다. 위에 주소 납세 의미자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시고요. 주소는 발급자의 거주 주소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 신청 내용에 보시면 과세 물건지 주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과세 물건지 주소를 선택을 하시고 보통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장 있으시니까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면 임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년도는 저희가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2018년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은 그냥 사실대로 기재하시고요. 주민번호 법인번호 뒷자리는 포함할지 미포함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목별 과세 증명서 출력을 누릅니다. 과세 내역 목록 조회 창이 열리고서 여기서 출력할 문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 창이 열리면 인쇄하기를 누릅니다. 꿀팁 하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실제로 발급받아 봤습니다. 여기에는 세목, 부가연월, 세액, 납부이자, 그 다음에 과세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적혀 있고요. 이 내역을 보면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항목을 비용 처리할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발급받아 봤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그 서류와 다르게 체납없음의 증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꿀팁 두 번째로 위텍스에서 만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조회를 했는데 조회 사항이 없음으로 나온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으로는 발급할 수 없고요. 이때는 주민센터 등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때는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서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거를 보통은 이렇게 위텍스에서 출력을 하면은 과세 사업장별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에 대한 정국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이때도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납세자 개인의 정국에 대한 게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위텍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텍스 세목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